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만 세상의 종교들처럼 선행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나 고행이나 수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매우 실천적 영성을 말씀하면서도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속에서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조치십시오 대살로니가 전서 5장은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깨어있으라 이 본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관계, 인간관계에서 선을 추구하라는 말씀이고요 그 9절의 핵심 요약이 15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두에 대해서 항상 선을 조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전체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적 선 뿐만 아니라 방법적인 선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악해도 허용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도 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하고 선을 지켜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타락한 세상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집혀 있죠 미가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미가서는 사회의 타락상, 도덕적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 비롯됐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정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빛을 어둠, 어둠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쓴 데 달다고 표현하고 단 데 쓰다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불성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이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세상이 타락하고 악이 장악한 것 같지만 반드시 선이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꼭 책을 써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권선징악입니다 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특히 드라마를 볼 때 많이 그런 얘기하는데 야, 이건 너무 막장 드라마다 통석 드라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국에 너무 꼴 보기 싫고 저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게 너무너무 보기 싫어도 계속 끝까지 마지막 회까지 보는 거는 마지막 회에 악이 징계를 받고 선이 승리하는 결말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절대 선인도 없고 절대 악인도 없습니다 절대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그 마지막 날에 놀라운 역사적인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모든 인류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악의 자체를 감추고 선으로만 충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우리가 선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기조 안에서 오늘 16, 17, 18절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첫 번째 내면적인 선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나 사람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는가 자문 14장 13절 말씀에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오락을 통해서 얻는 인위적인 기쁨은 억지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울로 떨어지는 조우울의 현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정직하다면 세상은 우울하고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일부러 좋은 뉴스거리를 찾으려고 해도 거의 90% 이상은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사를 보아도 많은 어려움과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사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슬픈 일이 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시면에서 나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빌리포서 4장 4절 말씀에 저를 한번 따라해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당신이 주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존재하는 삶을 살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주지 않는 사건적 기쁨이 아니라 존재적인 기쁨이 솟아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상황 때문에 절망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쁠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좀 찾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기를 기질 자체가 우울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항상 기쁘다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사람이 현재의 상황 아니면 현재 나의 컨디션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으로 주신 그 소망은 늘 나의 삶의 현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컨디션이 내 상황이 인간관계가 어떠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것을 압도하는 소망이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고통 중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세뇌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해변에 정말 가까이 서 보면 내 두 발은 묻혀 서 있지만 이 파도 소리가 나를 압도하잖아요 압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잠시 떠나 있어도 뒤돌아 서서도 하루 종일 압도하는 파도 소리를 느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절망의 땅에 서 있을지라도 소망의 파도가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서 있는 이 세상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너무나 어둡고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를 압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가난 중에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쁨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고집스러운 기쁨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시는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나는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 고집스러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쾌락을 절대적 가치로 두는 세속주의적 사상인 쾌락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절대적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적 기쁨이에요 만약에 쾌락이 기준이라면 쾌락주의는 무엇이 선악이냐면 유쾌하면 선이고 불쾌하면 악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인생들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선하지 못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가장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유쾌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죠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를 펀제너레이션 재미세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5초 재밌지 않으면 채널 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감각적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미는 궁극적으로 재미있게 돼 있어요 재미를 계속 추구하면 궁극적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왜 이렇게 나의 건강에 어려움을 관계의 어려움을 내게 주셔서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은 유쾌하지 않은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의미를 아직 찾지 못했을지라도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좁은 생각과 관점으로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해도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고집스러운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 이 마지막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품어야 될 두 번째 내면적인 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사무엘상 12장에서 선지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예수님도 누가 보면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강청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정말 내가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가 늘 열려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매우 적절한 표현이죠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늘 산소를 마시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를 하거나 골방에서 개인 기도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 내 영혼은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쉬고 있을 때 심지어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또다르게 표현한다면 전화가 개통이 되면 노선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노선 자체가 연락선 자체가 라인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라인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은 천상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채널이 살아있는데 전화기 자체가 방전되어 있는 분들 내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인생이 다급해서 하나님께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전화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때 준비하는 것이죠 기도는 급해지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40일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게 계기가 돼서 365일 나오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대학 때 한 가지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은 좋은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족보가 뭐냐면 좋은 시험 자료를 만드는 건데 선배들이 물려준 자료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거 총정리를 해서 좋은 시험 자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 친구들이 다 또 족보를 달라고 하고 후배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말씀 구절 써놓고 기도문 써놓고 그래서 그 족보를 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보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에 정말 학기 중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던 친구들 중에 중도에 커피캔 하나 들고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도라 하면 중앙도서관을 얘기합니다 중앙도서관 2층 구석에 제가 항상 앉아있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커피캔을 들고 들어오는 그 친구가 원하는 건 족보예요 그런데 딱 얼굴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딱 두 가지 표정이에요 하나는 미안함의 표정 또 하나는 간절함의 표정이에요 간절히 그걸 원하지만 평상시에 친하게 안 지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한 거죠 본인도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까지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미안하면서 간절하고 돌아설 수는 없고 요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미안한 여러분 이 상태 이 영적 상태를 어떻게 계속 가겠습니까?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나요? 그러나 여러분 연말 연초에 사람들과의 모임 연말 모임 가능한 한 절제하시고요 스마트폰, 뉴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적정 수준으로 줄이시고 소리의 적막 강산으로 들어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연말 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다급하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전화기 돌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인생의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라인이 기도의 소통이 열려 있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유지해야 될 세 번째 내면적인 선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상황이라고 해석한다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좋은 상황뿐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감사하고 현재의 고난에도 감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불확실한 것이지 하나님께 불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항상 선하시며 최선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삶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데 있어서 서양과 동양은 좀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걸 인생에 대한 관점과 태도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만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발명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서 만족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강하죠 정반대로 동양의 경우에는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 운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신의 뜻이지 이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숙명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양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신의 뜻이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운명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중간의 스탠스,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신뢰하고 알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신의 언어 마지막 에필로그에 썼던 내용인데요 1820년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블라인드의 경우에도 사람마다 정도가 있거든요 빛은 보인다, 물체는 보인다 이 사람은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곧 이어서 아버지가 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21살 홀 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늘 좋아하는 것은 감사의 찬송시를 쓰는 거였어요 한 번은 누군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당신은 맹인이 아니기를 원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하지만 맹인이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찬송가 작시를 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평생을 걸쳐서 만 개의 찬송시를 쓴 미국의 찬송가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 나를 위하여 인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예수로 나의 구조 삼고 다 페니 크로스비의 고백이었어요 평생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러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평생 주님을 바라봤던 그녀의 삶 그런데 그녀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몇 년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4세까지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애를 가지고 94년이나 살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94년 동안 어둠 속에 산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승리의 삶을 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누가 감히 성령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불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성령의 불을 소멸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오랑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거역을 하니까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대표적인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단이 방화를 저지른 불을 끄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이 문맥에서 왜 나왔을까 굉장히 16절부터 짧게 한 구절씩 이어져가고 있는데 19절부터 22절은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문맥으로 흘러가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20절에 나오는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본인이 억누르거나 주변에서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억누르면 내 영혼이 억눌리게 돼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영혼의 불꽃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신비주에 빠져서 자기 혼잣말을 하거나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도 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경 따로 예언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지금 대살로니가 전서죠 대살로니가 교회가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게 문제였다면 대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과 은사를 너무 억누르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너무 지나친 열광주의로 가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문제를 교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기 싫다 그래서 아예 방언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성령의 은사를 은사중지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 자체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못하게 막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셨다면 순종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다만 2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영적인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정말 분명한 선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적과 은사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귀신도 제가 가끔 표현하는데 귀신도 신입니다 짝퉁이어서 그렇지 가짜 신이어서 그렇지 귀신도 신이에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을 일으킵니다 제가 두 번 이상한 방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생전에 교회에서 하는 금요철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다 각자 이제 예배 끝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한 분이 이상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고 이상해요 또 한 번 제가 봤던 것은 대학생 때 성교단체에서 토요일 날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왜 그날 따라 그랬는지 하여튼 저도 뭐 처음 경험한 날이었지만 예배 인도자가 4시간 동안 방언 찬양, 방언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다행히도 거의 모든 멤버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 찬양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한 자매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였고 방언조차 할 줄 모르는데 방언 찬양을 4시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마음 안에서 절망감과 식이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말을 방언 같은 걸 하긴 하는데 이상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 존재합니다 타 종교에서도 극락 체험합니다 크리스찬들만 방언하고 크리스찬들만 입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다양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다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그래서 큰미름교회 같은 경우도 은사 사역자들만 전문적으로 키우는 그런 스쿨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자 하는데 은사가 나타난다고 어떤 분들은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건 예언자적 메시지다 거짓말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증거하면서 영적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영적 현상이 비진리를 진리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현상은 영적인 존재면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만 기적을 일으켰던 게 아니잖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몇 가지 기적들을 같이 일으켰다고요 그러므로 현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나 미혹해하는 일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기적과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단 집회 가시면 안 돼요 외부 집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상담하던 분이 있는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오실 때마다 여우사 청년부 할 때 성인분이었는데 청년부 예배가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자주 권면해드렸는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신가요? 잠실 주경기장이래요 혹시 거기 구원파 집회 가셨냐고 여기 구원파 집회인데 너무 은혜롭다고 당장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저는 여기 너무 은혜되기 때문에 여기 계속 다닐 거라고 한 7년, 8년 전인데요 그 이후로 아직 다시 못 봤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어도 내게 위로가 되면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이단 사입이 너무나 득세해 있잖아요 근데 이단 사입이면 문제가 아닙니다 대원기도도 함부로 받으러 가지 마세요 대원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한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성경에 창세부터 게시록까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읽다가 졸 정도로 분량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거기서 가서 대원기도를 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이상한 그윽한 눈빛으로 알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녹음까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기도는 해드리는데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 좋은 날을 선택해야 되는데 좋은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점집에 찾아가서 길을 찾는 분들 있더라고요 결혼하는데 길을 여러분 길을 찾다가 그날이 기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것 접신행위하는 것 가장 혐오하시는 거예요 이단 거짓 교사들 가장 혐오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내가 상식적인 세계로는 결정을 못하니까 내가 영적인 찌라시 정보라도 얻겠다 여러분 그래서 찌라시 정보에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자기 영혼을 거기 팔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다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는데 내면적인 선을 추구하라 영적인 선을 추구하라 분별하고 추구하라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사조와 관점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쾌락주의가 이 시제를 장악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유쾌한 것이 선이고 불쾌한 것은 악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은 다 악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현상적인 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현상적으로 불쾌한 것 때문에 현상적인 선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현상적인 악의 문제를 세상에 끌어들인 건 인간 자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해서 이 현상적인 악이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현상적인 악 가운데서도 반전의 선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관점은 옳은 것이 선이고 그른 것이 악인가 우리들 가운데 99%는 예스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이것을 규범주의 내지는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규정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시대가 가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인본주의,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예전에 선이던 것이 악이 되고 악이던 것이 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선악을 뭐라고 규정을 하는가?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선악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맘대로가 아니냐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왜 그것이 선이냐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 선이지만 절대자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다만 인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인간은 선을 싫어하고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게 인생의 딜레마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은 이중적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최선일까? 또 하나님을 의심해요 자기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투영해서 의심하는 게 인간의 문제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선에서 선으로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는 선하다와 좋다가 동시에 포함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인간은 선한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정에서 개인사에서 기업에서 국가에서 인류 역사에서 문제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이 선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선하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철학하여서 악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며 결국에 인류의 마지막 때 선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선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이 사단이 엉망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어질러 놓았지만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고 그 선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부르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선하신 그분이 선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통석 드라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욕하면서도 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너무 악인들이 판을 치니까 하지만 결국에 속 시원하게 악이 망하고 선한 주인공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누군가요? 역시 작가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한 회 한 회 중간에는 막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선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능력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를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심 하나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선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눔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가정이 치유되고 편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나라 민족이 어두움과 어리석움과 악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각 영역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역사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두움과 악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기에 그 선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선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선을 인생 가운데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